지금 한도훈 장관이 영치금 보내기 운동 짚었고 두 번째가 특별 면회죠 특별 면회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이용해가지고 말바꾸기 통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맨날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였죠 정성호 의원을 특별 면회한 뒤에 회유 의혹이 붕거졌다 라고 지금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것도 사법 방해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단체로 지금 특별 면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 면회 제도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누군가의 말을 바꾸기 위한 통로 그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잠깐 봤던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 앞부분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법정 구속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입장을 물었어요 입장을 물으니까 뭐라고 답했냐면 이 사건은 이 사안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그 재판 내내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딱 비교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는 대통령 장모가 사법 제가 있으면 법정 구속해야죠 그런 나라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네 전 의원이었고 경기도 전 부지사였던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반복적으로 17번 이미 특별면허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허를 일일이 신청해서 하고 이렇게 어제 그저께처럼 4명, 5명이 단체로 가서 또 특별면허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데뷔시켜서 보여준 것이 시작이었네요 근데 나는 박범계야 동문서답하지 마 당시에 왜 이렇게 가볍기가 깃털 같아 의원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의원님한테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본 적 있어? 그리고 6초 동안 지금 6초 동안 이러고 있어 나는 소리 지르는 거 본 적 있다니까요 아니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화내는 사람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화내고 있는 거고 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대는 나왔는데요 저희가 배경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한 번 더 볼까요?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 낫게 하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내가 2자를 물은 게 아니고 3자를 물었는데 왜 2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십시오 저렇게 째려보는 게 6초 너무 근데 너무 웃겨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놓고 내가 소리 지르는 사람이냐 그동안 내가 그동안 소리 지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뻔뻔함 저거는 진짜 막강한 정신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양심이 좀 캥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보통 저도 제가 신동훈아 내가 지금 후배를 막 수배한테 화내고 막 조지고 이런 사람 아니지 않냐는 말은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을 근데 지금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은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유체 이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참 저한테는 없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또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벌집 쓰신 듯이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야당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지금 허위 진술을 하라고 회유나 압박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전 부지사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이화영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뭔가 다른 짓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주 면회를 가고 부인도 그렇게 남편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서든 얘기가 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지사 변호사만 지금 17명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어저께 나왔던 해광 해임해달라고 해서 이화영 전 지사 부인이 해임해달라는 해광이고 그 사람들 포함해서 17명의 변호사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동규 씨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 2명을 딱 찍어서 저 사람들은 민주당의 뿌락치다 내가 법정의 조사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검찰이 나한테 뭘 물어봤는지를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다 전하고 있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화영 지사는 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변호사가 17명이라는 것만 봐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쌍방울한테 법인카드 받아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17명이나 쓸까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압박인데 그 와중에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부수 말이 나오고 도저히 이제 이화영 이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가 빠져나갈 수 없게 증거와 증언들을 들이대면서 수사를 하니까 저렇게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는 했다 그리고 만나서 그런 말 한 거는 맞다 이렇게까지 나온 건데 그거를 회유와 협박이라고 몰고 가면서 다시 이화영 지사한테 걱정하지 마 너가 그냥 말 바꾸지 마 우리가 우리만 믿어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김영 투표하자 이 안도 박살을 냈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이 제안을 두고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이걸 이재명 대표는 가결시킬 겁니까? 부결시킬 겁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즉 그냥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얘기하면 되지 나는 방탄조끼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때 김영 투표하자 이런 거 너무 조잡한 거 아니냐 그냥 짧게 얘기해 나 감옥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 라고 사실은 그렇죠 이 메시지를 담아서 얘기를 그냥 쫙 해버린 거예요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해갖고 민영배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딱 썼어요 야 이재명 말이 길다고 참 무례하다 너나 짧게 하시길 네 또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이 무례하다며 민영배는 또 한동훈에 대해 무례함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너나라고 그렇죠 정말 참 그리고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마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 하고 하면서 유유 눈물 표시까지 달았다고 하는데 저기 나오죠 저기 저 위에 있네요 참 무례하다 뭐라고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마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 참 저게 민영배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네요 한국 정치의 재앙이 자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재앙이라는 호를 앞에 가진 사람은 지금 양산에 있는 아니 그래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은 문재앙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재앙이란 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금기어예요 금기어인데 민영배 의원은 저 재앙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나는 개딸들아 나는 문 아니야 나는 친명이야 그렇죠 저건 아주 고도의 전술이죠 이건 재앙이야 재앙이라고 말을 문재인 지지자들 하면 예를 들어서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재앙이란 말 절대 안 썼겠죠 그러니까 저 민영배 의원이 하고 있는 성장이나 저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위장탈당 해가지고도 뻔뻔하게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법사 이때요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도 제일 시끄럽게 소리 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이 민영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나는 문재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친명이야 이 얘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이 말 자체가 이재명 실을 다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공격한 거고 그래서 많은 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몰랐네요 그거는 저는 그냥 아니 왜 재앙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썼지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면 문재앙이 바로 여상이 되는데 아시는 씨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저 사람 그 생각을 못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재앙이란 말 안 쓸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깊고 오묘한 속이네요 다들 네 깊고 오묘한 속이야 어떻게 왜 그냥 일개 유권자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제 근데 박찬대 무슨 아까도 또 누가 나왔었죠 정성호 의원이 만났다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민영배를 아니 민영배를 이하영 전 지사 특별 면회한 다음에 받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뭐 김용 정진상 다 특별 면회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또 이하영 측을 만나서 그리고 이하영 씨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은 박찬대다 라고 TV조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씨가 수원 면회를 하고 나아온 후에 이하영 씨 부인이 검찰 압박에 남편이 3개 빠졌다 탄원서를 냈고 탄원서를 냈고 그리고 또 이하영 지사는 옥중 편지를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출자 연출자가 누구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 이것만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각종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은 쫙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지목한 것은 박찬대 의원이 누구의 최측근이냐라는 거죠 그건 누구의 뜻이겠느냐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24일 날 수원 지금 항의 방문 갈 때 아까 주철현, 박범계, 김승원, 민영배 갔을 때 원래 멤버가 5명이었대요 그중에 박찬대 의원도 있었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박찬대 의원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싫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누가 빠졌나 누가 갔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빠졌나 박찬대 의원은 빠졌으니까 박찬대 의원이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행동대 의원 아니야 행동대 의원인가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의원은 아니 당이 돕겠다라고 말했지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지 협회유가 아니야 무슨 회유를 했다고 만난 거네, 인정한 거네요 무슨 회유를 했다고 그래?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최악의 사법방해다 권력을 동원한 최악의 사법방해다 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법에는 사법방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법이 사법방해를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되나 마나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가 백악관 시절에 서류를 갖고 나와서 말하라고 갖다 놓고 이런 행위들을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을 탈취해서 가져갔고 그걸 돌려주지 않고 1년 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걸 사법방해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사법방해에 해당되듯이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사법방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미국은 정말 반역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 간첩죄보다 더 세게 처벌을 하고 있는 형량의 2배가 되는 게 최고 20년까지도 수검할 수 있는 게 사법방해죄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유력자들이 사법에 이런 개입하려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많죠 후원무치하게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방해가 늘상 일어나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 이거는 공백이죠 오저께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화두를 던졌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권력기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도 포함될 것 같아요 공직자가 그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주어진 특권들 예를 들어 특별면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거나 이런 권한을 공익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데 그 공직자에게 주어진 힘이나 권한을 썼을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군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온갖 걸 가서 특별면회하고 이렇게 설치는 거군요 큰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 사법 방해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거는 정말 한 번은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해서 한번 던져놔야 될 것 같습니다